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지금처럼 아주 관심을 갖고 방문했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당대표로 내가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던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기간 중에 당 언저리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준석의 당돌하고 황당한 발언 이후에 그의 페이스북에는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이 이준석에 대한 비판과 충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보통 시민들의 민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의 바람, 안타까움, 걱정, 우려, 두려움, 없어, 호소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온통 여론조사들이 조작되는 세상에서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민심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심 파악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의 호소를 소개합니다. 심상정님 이야기입니다. 정권 욕할 필요 없이 국민의 힘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했어야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비는 선거소송의 피고이고 투표 개표 공개도 계속 미루고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데 야당 대표가 한마디 언급도 없고 부정선거 밝히려는 국민을 오히려 악성종량이라면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첩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제가 직접 부정선거 시위에 참여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선에서는 100% 이재명이 부정선거할 겁니다. 그것을 못 막으면 끝장입니다. 자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요? 저하고 이준석 대표가 내게 해볼까요? 저는 무조건 한다 쪽입니다. 그러니 야당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대선을 임해야 됩니다.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면 머지않아서 당신은 정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정선거의 명백한 정거를 살펴보시고 잘못을 사과하고 대장동 게이터와 부정선거 특검을 함께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이시고 나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심상정님은 글씨체를 보니까 나이가 좀 상당히 드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아주 점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담았습니다. 진실 규명은 좀 거친 이야기입니다.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는 말든 상관없고 어차피 당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감추른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여론조사마저 공개를 안 하고 배를 째라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선자료 공개하면 될 것을 공개하지는 않고 아주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당은 아주 엉망진창인데 대장동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의 당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원들 온다고 당사시설 보호로 경찰 버스 20대를 동원했습니다. 벌써 어젠데 황교안 대통령 후보님이 당신과 전 총리란 칭원 정홍원, 대륙아주소송의 김재원, 한기호 등을 고소했습니다.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경찰 버스가 15대나 동원됐습니다. 경찰들은 당신을 지키라고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이재명의 대장동을 운운하십니까? 우선 여론자료 공개하고 또 이번 경선자료나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당신은 떳떳하면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까면 됩니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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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쇠보니까 15번 까라고 해놨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까를 15번이나 적었을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정님은 이준석 대표에게 좀 쓴소리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좀 부끄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부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존칭을 써주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좀 더 하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수와 인간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은 잘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우리가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못하면 그 반대쪽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점임님은 황교안 대선후보를 부정경선으로 몰아내는 것을 보니까 사의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경선을 저질렀으니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오징어게임 같으면 벌써 저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고소당하셨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 이렇게 국민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대영님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을 암덩어리로 취급해버리네요. 뭐 이딴 당대표가 다 있습니까? 정말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암덩어리다. 이렇게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정인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정당하게 투표한 주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당의 선거관리도 당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당이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장을 선거로 제대로 뽑지 못하는 급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매사를 정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까보이시고 빨리 새로 시작하자는데 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국민은 정말 속이 상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직함의 기본인 거죠. 본질을 흐리면서 비본질을 계속해서 뭐죠? 끌어올리는 것은 그거는 정말 뭔가 나쁜 일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해바라기님은 경선 결과를 당연히 공개하는 건데 당원들의 요구에도 왜 꽁꽁 숨겨서 분란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까? 자꾸 공개하지 않고 말바꾸기와 은플만 하고 있으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의심만 자꾸 커져가지 않습니까? 있는 자료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먼 화천대유까지 소환하십니까? 본질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작업이 필요한가요?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작업이 필요한가요? 조셉 림은 당신 눈에 흙을 넣을까? 정말 사가지가 없는 인간이구나. 젊은 사람이 정말 좋지 않은 것만 배워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짐당 국회의원들 이 비겁한 사람들아.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해도 당신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냐? 세금 버러지 같은 김은혜, 조수진, 배현진 이 사람들아 국감장 같은데 소리 빽빽 지르지 말고 당신들 집 구석부터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썬소리를 합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 정도 한 800명, 900명 정도가 지금 몰려가서 논평을, 의견을 이준석 페북에 남겼는데 이준석 씨도 기가 있고 눈이 있고 하니까 그 가운데 90%, 95% 사람들이 하는 썬소리를 잘 듣고 좀 새겨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